안녕하세요. 2021년 설날을 맞아서 가정예배로 이 영상 함께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저희가 설날 감사 가정예배를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28편입니다. 10편 128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여우아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과 번영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의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의 새싹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우아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우아께서 시온에서 그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그의 자손들을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 고위의 명절 설날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날은 이전의 설날과는 좀 사뭇 달라 보입니다. 가족들이 일정 숫자 이상으로 모일 수도 없고 음식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을 다 만날 수 없어도 함께하는 이들과 가정에서 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0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향한 선한 결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자손들을 향한 아름다운 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고 올리브 나무 새싹 같다는 식물성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좋아 보입니다.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곡물과 더불어 팔레스틴 지역의 주산물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해준 수확물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표현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을 표현하는 정말 비주얼적인 표현인 것이죠. 정말 잘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들을 향해 덕담 한마디씩 건네볼까요? 올 한해 상대에게 꼭 일어났으면 하는 선한 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고 디테일하면 꼰대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살살 적당히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해주세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으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식물성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 열매와 올리브 나무 새싹 같아져라 드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뭐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서로에게 잠시 덕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보시지 말고 주위 분에게 덕담 하시세요. 함께하는 가족에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10편 128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음 뿌듯한 그림들이 아닙니다. 이 그림들도 중요해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요. 이 부분은 사실 그런데 현상이거든요. 원인이 있어야 현상이 있듯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10편 128편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는 모두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돈, 명예, 건강, 다른 사람의 시선 등등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 궁금하다면 요즘 여러분이 어떤 걱정, 생각,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멈춰서 함께하는 지금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요즘 어떤 것이 걱정되고 어떤 것이 불안한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중심에는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 삶의 방향이 그 대상에 의해 움직입니다. 생각, 언어, 감정, 행동, 결정이 모두 그것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중심이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배우자의 경제 능력이 배우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기준으로 상대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다른 대상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대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정은 어떤 고민들, 염려들, 두려움들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분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얻기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만큼 너를 나의 모든 것으로 삼았어. 그리고 내가 네 삶의 가장 중심이 되기 원해.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가족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어. 라고요. 뭐 이게 너무 길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또 새로운 설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은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사는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할 텐데 주어진 상황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가족들 이렇게 함께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혜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움 포도나무 열매 같고 올리브 나무에 새싹과 같은 그런 복이 우리 가정에 풍성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128편에 나온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심 되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중심 삼아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피 설날 되세요. 아멘 아멘